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잠깐 들으실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한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를 듣고 오신 건데 법무부가요. MBC 라디오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신변호사 안 되겠어요.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난달 24일날 진행자 신장식 진행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본인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신장식 진행자는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이용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악의적 허위 선동,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입장문을 냈던데 김현정 대표님은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16년도에 홍정기 사병이 급성 백활병으로 순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2019년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10월 19일 날 소송에서 폐쇄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5월 24일 날 한동훈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을 메이면서 거의 흐느끼듯이 하면서 이중 배상 금지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들을 저거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의 그 자리에서 사과까지 하면서 정부 입법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 배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시행령도 입법 예고하고 했는데 정작 이제 유족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개정된 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10월 19일 날 폐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얘기를 유족들과 유족들 직접 해요. 자기네들은 5월 달에 입법 예고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폐쇄가 됐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목매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만큼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래서 빨리 입법을 좀 추진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본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 입법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됐다는 것. 그리고 사실 정부 입법은 절차가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의원 입법을 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인데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법적 자태로 들이대는 것은 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신장식 진행자는요. MBC라는 큰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의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진행자예요. 그런데 특정인을 향해서 아니 저거 무슨 짓 하고 있다. 뭐 셀럽 놀이하고 있다. 표리부동, 양도구육, 인면수심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웰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용한 진행자가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아니 저거 표리부동이에요. 양도구육하고 있어요. 인면수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자체적으로 앵컷 잘리고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물 겁니다. 저 제재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5월 25일에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부처 해가지고 10월 19일에 차관회의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10월 24일에 국무회의 심의까지 마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가면 통과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제가 보기에 판사가 좀 기다려주든지 그런데 1심이 끝나도 2심 가면요. 어차피 구제받을 겁니다. 2심, 3심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신장식 이분이 한 거 정말 그런 진행자로 부적절하고요. 여기서 이게 뭐 자기가 아는 한자성어를 다 쓴 것 같은데 제가 딱히 가장 적합한 한자성어 하나만 논평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세도명. 기세도명? 기사기친다 할 때 속인다. 새, 세상을 속이고. 도명, 이름을 도덕질한다. 이 말 이렇게 세상을 속여서 헛된 이름을 탐하는 혹세무민하는 자. 이걸 기세도명. 딱 이게 신장식의 그런 자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세상을 속여서 가짜누수로 자기 이름을 얻고자 하는. 저는 반드시 이번에 법무부가 대응하니까 법정 제재나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제재 얘기까지 나왔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법무부가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관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법무부의 입장은 표현이 과했다, 유감이다, 정상적 절차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아까 좀 착오로 하신 것 같은데 10월 13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요. 그 선고에 대해서 10월 19일 날 유족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눈물로. 그리고 당일 날 차관회의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 국무위 의결됩니다. 선고가 있던 그 당시에는 입법 발의가 안 됐습니다. 입법 예고만 돼 있었고요. 입법 예고의 기한은 7월 4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규자 심사라든가 내부 절차를 통상 두 달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는 사실 정부 입법안이 발의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선고가 됐고 19일 날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날에 가서야 차관회의 심의가 됩니다. 이 절차를 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과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 선동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법무부의 좀 과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방심이 뭐 이런 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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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